오늘 국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초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선전략, 김종일, 은교영과 IBK 투자증권의 판교수택 라운지, 정경민 과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코스피는 그렇게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줬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화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하루가 멀다 하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외국인 흐름도 갈피 잡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제는 기관까지 매도 전환이 보였습니다. 일전에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였죠. 외국인의 선물을 핸들, 자동차 핸들에 대비를 해주셨잖아요. 요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대답부터 드리자면 박스권으로 다시 재진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보태자면 일부 하방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1900선 그리 믿을 게 못된다. 좀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와 같은 결론입니다. 시장이 추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변수를 봐야 하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3요소는 신호등격인 환율, 시장 위아래를 결정하는 외인의 선물 매매, 또 시장의 강도와 속도를 알 수 있는 기관들의 시총 관련 대형주 매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일부 종목의 폭탄 돌리기가 나오는 이 마당에 지수를 가지고 한 숫자 놀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기본적인 큰 그림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뢰감이 낮아지는 PBR 1배라는 건데요. 좀 닳고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한 달간 100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지금 현재 기계적으로 주식이 싸다, 분할 매수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닝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싸다라는 점을 애써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주식의 신규나 추가 매수에 대한 공감은 조금 부족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PBR은 순자산 가치인 BPS를 주가로 나눠서 구하는데 주가가 빠지면 기계적 또 숫자적으로는 저평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공감을 갖기 위해서는 BPS가 움직이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림에서처럼 BPS가 들쑥날쑥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내재 가치를 반영한 저평가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BPS권이라고는 하지만 하방은 또 다소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이 그림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했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좀 유의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여전히 저평가 판단은 좀 이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장 전략 짜보자라고 이야기 주십니다. 김 의원님 어떠세요? 동일한 시간이신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시장이 방향성이 있다? 없습니다.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가기도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부재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기관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이 공간은 차라리 쉬어가고 눈을 감고 있는 게 맞다. 아예 그럼 보려면 옛날에 우리가 무슨 만화 같은 걸 보면 과거 이제 말이 다른 데를 못 보게 하려고 앞만 보고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의 본질 가치만 보는 딱 한 가지. 그날 등락을 보지 말고 기업의 본질 가치가 얼마인데 그것보다는 싸거나 비싸거나 딱 이거에만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에 빠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저 하신 말씀 굉장히 동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선물 미결제가 중요합니다. 하락하면서 선물 미결제가 거의 3만 개가 가까이 늘었다가 최근에 지수가 하락이 둔화되면서 한 만 개가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만 개가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줄어들어야 결국 상승으로 가든지 시장의 추세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물 미결제의 정상화, 적어도 11만 개가 아래로 내려가는 정도의 빠른 흐름이 좀 더 있어줘야 된다라는 점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방향성 없는 상황에서는 한 가지만 봐라. 등락을 보면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종목의 본질 가치가 너무 이 정도인데 너무 빠졌다면 기다리면 언젠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빠진 건 마음은 쓰리겠지만 그걸 생각하면 고민스러우니까 아예 그걸 잊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의 가치로 다시금 회귀한다라는 점.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오프닝 내용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제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면서 이거 반전의 신호일까, 반등의 신호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전, 어제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참 다행이었어요.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최소 20포인트 이상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을 텐데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을 보자면 최근 투신권에서 엄청난 수량의 매도를 보였는데요. 외인이 이것을 다 받아야겠다는 점이고요. 이러한 양상이 강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LG전자와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에서도 일부 보인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직관으로 보자면 그래도 대한민국 시장에서 볼 것은 IT고요. 그간 차익실현이든 매도 물량이든 뭐든 좋습니다. 일단 일부 챙겨둔 현금으로 IT 전체를 조금씩 담으면서 속도 조절과 비중 조절을 외인이 동시에 펼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표를 한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섹터별 주가와 BPS 변화율과 PBR을 좀 나타내 봤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차피 어닝 밸류보다는 자산 밸류에 좀 초점이 모여있다고 하면 이 점에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측은 BPS 변화율이 플러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양호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는 결국 IT를 비롯한 BPS 증가를 보이는 섹터들은 이익 모멘텀만 조금 회복해 준다면 종목의 추세 반등뿐 아니라 시장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익이 급반등할 가능성은 사실상 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을 기대하려면 7배니, 8배니, 9배니 하는 이익 멀티풀이 두 자릿수로 순식간에 올라와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장의 속도를 가늠하는 지표 정도로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기대 수익률은 낮춰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또다시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시장에서 좀 많이 빠졌던 건 또 건설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입찰 제한이라든가 혹은 과징금 이야기가 또 실적 부진에 한 몫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주들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죠? 오늘 제가 상당히 좀 무거운 얘기만 계속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질문에 좀 내 건설주 지금 바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모르긴 해서 사실상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건설주뿐이겠습니까? 자본제 성격이 강한 소재나 산업재 등 경기 민간 업종 전반적으로 모두가 갸웃갸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현실을 좀 부정하고 싶습니다. 사실 관급 입찰 제한 노이즈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고요. 그건 겉으로 들어간 이슈이고 그냥 투신권 또 기관 쪽에서 이건 아니다 싶으니 대놓고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설주는 숙명적으로 이런저런 노이즈와 정책 이슈를 달고 살아야 하는 특징이 있고요. 변동성과 예상지 못한 충당금 반영 등에 대한 우발 이슈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서야 굳이 이쪽에서 맘고생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문을 드리고 싶고요. 좀 흥미로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 분양 물량 추이와 중공 실적 추이를 비교해봤는데요. 지금 섹터 애널리스트나 정부 관계자들은 전세 세입자들이 주택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 미분양이 줄어든다, 분양가가 올라간다,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다, 끊임없이 떠들어내고 있는데 건설자들의 실적은 도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 수준은 차치하더라도 그 이유는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표인데요. 분양 물량은 신규와 미분양을 합쳐서 늘어나고 있지만 중공, 즉 집을 다 지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마이너스로 빠르게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스럽고 정말 조심스럽지만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한다면 건설업종 아니요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언제쯤 반등할 것 같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분간 기약하기 어렵다라고 좀 무거운 말씀으로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는 또 시장 흐름의 바람물질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정말 명쾌하게 간략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요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김 의원님은 또 아니요신지 아니면 예신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저도 아니요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건 저는 좀 전에 말씀 중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정책에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건설주가 오르느냐. 과거 얘기죠. 과거의 90도 한 년도 자산주들 난리 날 때 그때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얘기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건설주가 오른다는 게 도대체 언제적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각은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버렸어야 될 시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감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다고 주가가 오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주 상승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연관이 없고요. 오히려 해외 수주 쪽에서의 마이너스, 그다음에 국내 수주 물량의 마이너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PF 물량의 마이너스 요인들이 긍정적인 요인들을 모두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정책의 플러스 요인들을. 그래서 실체를 벗겨보니 정부가 뭔가 말은 화려하게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관점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나마 관심 종목은 여러 번 언급드렸던 삼성물산 정도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자본가치, 자산가치가 부동산 자산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자산가치만 해도 시가총액의 7, 80%를 육박한다는 것과 그리고 공종의 다변화, PF 금액이 가장 적고 위험도도 가장 낮다는 측면에서 삼성물산이 지금 당장 오르지는 않겠지만 건설주 중에서는 그래도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건설주 전반에 대해서는 아니오 답변이지만 그 안에서는 비교적 견주한 삼성물산 꼽아주셨네요. 자, 어느덧 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어요. 좀 이겨낼 만한 전략 그리고 유망 종목 꼽아주신다면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 사실상 좀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 외인 선물 또 기관의 대형주 매수 3대 변수에 따라서 오르진 못하더라도 얼만큼 버텨주냐 이거 좀 가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최근 전염병과 같이 일부 대형주의 학살과도 같은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면 사실상 현재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최근 5거래일간 거래량이 평소 2배 이상이면서 투신권 매도가 이어졌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고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좀 리스크를 줄이자 쪽으로 계속 무게를 싣고 계시거든요. 이번에는 좀 이겨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뭐 사실 종목 추천보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더 걱정이실 것 같긴 하고 무슨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관심 종목은 골프전입니다. 완벽한 개별주는 아니지만 시장과 한 반발짝 정도 떨어져 있는 종목인데요. 국내 골프 산업의 블랙홀로 불리우면서 거대 공룡으로 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시가총의 일조 조금 밑돌고 있는데요. 전자오락과 같은 골프 시뮬레이터로서 대성공을 거둬서 거기서 나온 현금을 가지고 국내 골프업계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제가 네 가지 짚어봤는데요. 압도적인 시장 지위, 또 두 번째는 연평균 20% 이상의 견조한 영업이익 성장세, 세 번째는 전문성의 강화, 마지막으로는 국내, 또 해외, 동정업계 비교시 절대 저평가 영역 이렇게 짚어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 2만 6천 원대면 충분할 것 같고 목표가는 연말까지 3만 원 정도 수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영역이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골프존 시장과 좀 반발짝 떨어져 있는 종목이다라며 제시해 주셨고요. 2만 6천 원권인 현재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가격 전략도 나눠주셨는데요. RBK 투자증권 정경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